긴축의 시대 글로벌 움직임에 관련해서 발표할 이와의 한영 금융사업본부 최병건 파트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작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표를 드렸지만 그때 당시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지금 긴축의 시대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내용을 전달 드릴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내 금융권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디리스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움직임 긴축의 시대 글로벌 움직임 관련해서는 거시경제 지표에 관련된 간단한 검토 그리고 뱅킹의 캐피탈마켓 섹터에 관련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은행과 증권에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리고 인슈런스 섹터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성장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사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7%로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 2에서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과 다르게는 이러한 모습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가서야 침체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 즉 지금의 환경이 일정 수준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작년 기준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래프까지였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일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약 3.7%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기는커녕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화에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되게 보는 부분은 사실은 미국의 실업률 부분입니다. 실업률은 지금 현재 약 3.8% 매우 낮은 역사적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까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지표를 갖고 와보면 현재 오프닝 대비해서 실업자 수가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실업률 관련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금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9월 FOFC 미팅 이후에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이상이 예상되었으나 시장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약 25BP 정도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대한 5.25에서 5.5, 우리나라 기준은 5.5에서 5.25로 내려간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이고요. 참고로 작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3.25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금리가 올라서 현재 5.5까지 와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200BP 이상 미국이 오를 때,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내는 3%에서 3.5, 약 50BP 정도 오른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곧 침체가 올 것이다, 장단계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모습 등등을 보면서 이후에도 금리가 하락되고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한 기대는 접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머셜뱅크 쪽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리 상업은행 쪽, 시중은행 쪽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금리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순이자 마진으로 인한 증가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도 그렇고 국내에도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코비드 의회에 보이고 있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일부 비용 그리고 과거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디지털에 대한 그런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익성을 수익성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는 비용까지 더불어 아주 좋은 경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베이스먼 뱅킹 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 쪽은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M&A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IPO 전체적으로 다 낮은 수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시경제 지표가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내년에도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슈런스 섹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슈런스 섹터에서 금리 상승은 보험사의 투자 사이드, 투자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글로벌리 가고 있고요. 국내에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쪽에서 다시 리뷰를 하겠지만 글로벌리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것들, 지금의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언급하고 있는 ALM 및 해지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의 밸류에이션 모니터링 그리고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 더해서 지금 과거 낮은 수익의 저수익 투자자산으로 투자되었던 부분들을 고수익으로 리밸런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은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을 여러 가지 테스트할 것, 그리고 선행 지표와 관련된 액션 플랜을 짤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 증가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상안도 제중할 것 등등이 현재 글로벌 보험회사에서 나아가 있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보험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익스포저가 좀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과연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 해외는 어떤가라고 좀 봤더니 여전히 미국과 유럽 쪽에 저희랑 동의를 합니다.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리파이낸싱이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높은 공식 일률이 전체계적으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쪽의 상업용 부동산은 가치가 50% 이상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디폴트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현재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미국 보험사 투자 포트폴리아 16%가 상업용 부동산 관련이고 은행이 약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낮은 약 6에서 7% 정도의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미국 보험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에코티가 약 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약 6에서 7%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관련 리스크를 계약자와 공유하는 배당 상품과 연계되어 있어서 리스크가 상당 부분이 쉐어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련 익스포저를 줄이거나 신규 대출 등등을 중단하고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2008년도에 이미 겪었던 그러한 위기 대비해서는 지금 여력이 상당히 충분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권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과거 대비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서두의 글로벌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에 더해서 조금조금씩 말씀드렸던 국내가 좀 더 안 좋고 좀 더 익스포저가 크고 한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전체로 국내 금융권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디리스킹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기준금리가 3.5에서 50bp 정도 증가된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3.7%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등등을 고려해서 여전히 지금 기준금리를 낮게 가져가고는 있지만 국고채 10년 금리는 지금 4점대 중반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200bp 이상 차이가 나는 지금 3.5하고 5.5니까 200bp 차이 나는 이러한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은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처음 가보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 역시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슈로 본 부동산 pf 익스포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등이 금융기관들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포저 관리뿐만 아니라 자산배분산 관련 비중 축소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관련된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이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130조 정도의 관련 익스포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정책자금으로 약 30조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비유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금의 환경에 있어서 저희가 토지 매입과 관련된 대출, 그 다음에 증권사의 브릿지론, 그리고 본 pf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pf 관련된 자금조될 과정의 리스크 관리가 전반적으로 좀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익스포저의 손상 인식이 시작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지속적인 손상 인식이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디리스킹 전략으로서 관련 비중을 향후는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기사에 나온 부분이 현재 56조 정도가 해외부동산에 지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이 중에서도 보험 쪽이 31조로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자산 대비 0.8% 수준이지만 보험의 총자산이 약 1,000조 정도 됩니다. 1,000조의 30조니까 약 3% 정도 익스포저를 갖고 있게 될 것이고요. 역시 조달금리 상승했다는 리파이낸싱 비용이 증가하고 지금 여전히 미국은 재택근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공실률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50%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관련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엔 특히나 맷전인가 에코티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글로벌리 상업용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이 디폴트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미 맷전인가 에코티는 전액 손실이라는 얘기이고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될 타이밍상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해당 익스포저 대부분 수익증권 형태로 아마 투자되고 있을 텐데 관련된 익스포저의 손상 인식 그리고 자산배분상 관련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가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자하게 된 부분은 사실은 저는 ALM의 실패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저금리가 계속 됐었는데 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의 OCI가 소위 얘기하는 OCI가 증가함에 따라 그 부분을 보험사들은 계속 처분이익으로 이익을 실현해 왔고요. 그러다 보면 순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이 감내하기 위해서 보다 더 리스키한 자산으로 투자를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과거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위험 자산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들은 국내 회사와 해외 회사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LM 전력을 잘 짠 회사는 2000년 초반에 투자했던 국고채 5% 채권을 아직도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그걸 다 팔아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 에쿠티와 매장에 투자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에 있어서 어떤 회사별로 ALM의 실패로 나타난 회사와 ALM의 성공으로 나타난 회사가 지금의 성과를 갈르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양새는 저희가 이제 제도가 다 도입돼서 킥스도 도입되고 세븐틴도 도입돼서 부채 시가평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LM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하신 은행과는 다르게 자산부채 시가평가를 매칭하는 그러한 제도가 보험사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이러한 이슈는 향후에는 없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 기회에 손상 인식을 하고 자산부채 관련 비전을 축소한다면 향후 보험사 쪽에서의 이러한 매장인과 에쿠티 투자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LM 관련된 부분의 디리스킹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보험사, 증권사 등등은 금리 변동성 수준을 고려해서 보다 보수적인 ALM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연도 말에 고금리를 고려한 정기예금,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등등이 유동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업건 간에 또는 업건 내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제공하고 유동성 확보에 따른 기회비용이 여전히 증가해서 금융기관의 손실이 올해도 지속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경쟁구도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유동성 위기가 되면 다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고금리로 조달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요. 이러한 조달 구조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조달 구조를 다변하는 그러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리스크 관련해서는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하면 일드커브상 무조건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IMF 때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했던 리스사들이 다 정리됐던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국민기관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향유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 리스크라고 측정하는 차원에서 리스크 양으로 이 부분이 규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다른 모습이 원화로 조달해서 달러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화 금리는 50BP 오를 때 달러 금리는 200BP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금리 차에 따른 자산 손실은 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가 상승 추세로 가고 금리가 하락 추세로 갔을 때 사실상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금융 상품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과 같이 상당기가 높은 금리가 예상되는 시장 금리의 추세 판단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금리 ALM 쪽에 관련된 두레이션의 미스매치를 통해 어떠한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것들은 장기간 낮은 금리로 계속 저금리로 왔던 과거 10년간 다르게 향후에는 좀 지향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레이션에 대한 매칭, 통화 관련된 매칭 등등이 유동성과 더불어서 보수적인 ALM 전략으로서 좀 대표되고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규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거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금리 하락 추세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내 국룡권들은 많은 효익을 향유해 왔습니다. 대체 투자 쪽으로 본다면 벤처 투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 부동산, 해외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등등에 포함한 다양한 대체 투자와 관련해서 발전되어 왔고요. 리스크 관리 강화 또한 그동안 발전되어 왔던 거랑 바탕으로 지금의 현상까지 포함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익스포저 관련해서는 선별적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손상 인식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 구조 의정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로 증권업 쪽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관련해서는 저금리 역시 상황을 고려해서 완화돼서 도입된 규제 등등이 있습니다. 최근 적용 또는 추진 중인 감독원 가이들라인이 긴축의 시대에 걸맞는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유럽 수준까지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그러한 과정에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에 관련된 부분과 투자에 관련된 익스포저가 다 같이 위험상태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험사 관련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요. 연계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보험사가 육성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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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